여러분 안녕하세요. 여기 저는 경남 산천군 시골 마을에 왔습니다. 이 동네에 상당히 폐가가 많이 보입니다. 한번 쭉 동네 전체를 오늘 둘러 보겠습니다. 여기 텃밭은 농사를 지은 흔적이 있는데 여기 보이는 시골집 한 서너 채가 지금 거의 텅 비어 있습니다. 이 집은 집트도 상당히 넓어요. 넓은데 이런 큰 남양집을 뒤에는 산이 있고 대나무밭도 있고 그런 집인데 폐가가 되어있네요. 우리 어릴 적 살던 그 시골집의 농가 주택 옛날에 농사 짓고 살던 그 모습 그대로 간직하고 있습니다. 집도 대충 지은 집은 아니고 집을 정말 제대로 튼튼하게 잘 지어놨습니다. 여기는 옆집인데 이 집은 상당히 더 오래된 것 같습니다. 지금 흙담으로 해가지고 별채가 하나 있고 안채쪽은 지붕이 칼라 강판으로 덮여져 있는데 기화집이죠. 기화집 토담 기화집인데 기화가 지금 무너졌습니다. 처마 끝이 지금 보면은 기화가 다 떨어져가지고 나무도 안에 썩어 있고 곧 아마 붕괴될 정도로 위태위태해 보입니다. 이 집도 보면은 우편함에 우편물이 가득 차 있죠. 사람이 안사니까 이렇게 우편물이 계속 쌓이는데 이 집은 벽돌로 해가지고 새로 깨끗하게 지었습니다. 지었는데 아무도 안삽니다. 텅 비어있습니다. 집 뒤쪽에는 지금 대나무가 번져가지고 이걸 관리 안하면 여기도 아마 대밭이 될 것 같습니다. 이 마을은 빈집은 엄청 많은데 사람 사는 집을 찾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빈집 한 서너 채 있으면 사람 사는 집은 한 채 정도 있을 정도로 마을이 지금 거의 텅텅 비어있습니다. 요즘 시골 마을에 가보면은 이런 모과나무나 감나무 있지 않습니까? 이걸 열매가 잘 열려도 따먹을 사람이 없습니다. 그냥 길바닥에 툭 떨어져서 썩어가고 있습니다. 모과는 향기가 참 좋죠. 그래서 차에 놔두면은 방향제가 되죠. 그런데 이거 직접 먹으려면 너무 쉬워서 먹지는 못하고 이걸 얇게 썰어가지고 설탕에 져여서 이제 차로 마시게 되면은 겨울에 감기 같은 것도 예방이 되고 뭐 썰모가 있는 그런 과일입니다. 호박도 이게 누가 심은 건지 자연적으로 난 건지 모르지만은 늙은 누런 호박이 이렇게 말 한가운데 있어도 아무도 따갈 사람이 없이 저렇게 혼자 덩그러니 남아있습니다. 이 동네는 빈집이 참 많네요. 보통 어느 시골 동네 가보면 절반 정도 되는데 여기는 절반이 훨씬 넘어 보입니다. 한 70% 정도가 빈집입니다. 밤에 비올 때 바람 불면은 대나무가 스치는 저 소리가 아주 섬찟합니다. 여기 이 집에는 할머니 혼자 사시는 것 같습니다. 빨래도 걸려있고 근데 집이 할머니 혼자 방안에 앉아 있으시니까 절감같이 조용합니다. 물론 동네를 쭉 둘러보면 다 빈집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이것처럼 전원주택같이 이렇게 지어가지고 새로 귀촌에서 들어오신 분들도 간간히 보입니다. 귀촌에서 살더라도 주위에 폐가가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밤되면 어시시하겠죠. 그래서 웬만한 간담이 큰 사람이 아니고는 살기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시골에 이렇게 부모님들 돌아가시고 빈집으로 남아있죠. 자녀들도 자주 안옵니다. 부모님 없으면 올 일이 없죠. 그런데 이런 빈집을 안 파는 이유가 이 집을 팔면은 자기의 고향이 사라진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마을처럼 빈집 흉가도 많고 이러면 귀농귀촌하는 분도 꺼리게 되죠. 그리고 털새도 있고 하기 때문에 전원주택을 짓는 사람들은 마을하고 최대한 멀리 떨어진 그런 위치에 자리를 잡습니다. 이 전원주택도 보니까 일반 시골집은 아닙니다. 누군가 새로 이사를 들어오신 것 같은데 마을 맨 위쪽에 자리를 잡고 이렇게 집을 지어놨네요. 이 강아지는 희한한 게 사람을 봤는데 짖지도 않고 좋다고 또 반기지도 않고 그냥 무반응입니다. 아무 반응이 없네요. 시골 마을을 이렇게 구경하다 보면은 사람 구경하기 상당히 힘듭니다. 그런데 어쩌다가 할머니 한 분 만나면은 제가 이야기를 하죠. 시골집 구경 좀 하러 왔습니다 하면은 끝까지 저한테 시선을 안 태고 모션 감지 CCTV 카메라처럼 저의 행적을 쫙 추적하면서 동네 떠날 때까지 계속 감시를 합니다. 시골에 와봐야 훔쳐갈 거 뭐가 있습니까? 항아리 단지를 들고 갈 겁니까? 무쇠 소철 들고 갈 겁니까? 요새 CCTV가 동네 입구에 다 있어서 시골에도 도둑 같은 거는 이제 없어진 지 오래됐습니다. 이 집 바로 옆에는 상당히 큰 폐가가 있습니다. 아 집트가 상당히 넓은데 거의 뭐 한 150평은 넘지 싶은데 이렇게 오래된 폐가에 저렇게 마루에 비 들어가지 말라고 천막을 막 쳐놨는데 야 저게 밤에 보면 상당히 무섭습니다. 동네 옆에 개울가에는 지금 산사태가 났습니다. 아마 이번 여름에 비가 많이 왔거든요. 태풍 때 그때 아마 무너져 내린 것 같은데 이제 냇물이 이렇게 흘러가고 토사가 휩쓸려 가다 보니까 저런 자연적인 극경사도 이렇게 무너져서 산사태가 났네요. 이 집도 사시던 할머니가 어디 가셨는지 철문이 자물쇠로 잠겨져 있습니다. 안을 살짝 보니까 집은 깨끗해요. 집은 깨끗하게 이렇게 상태가 괜찮은데 사람은 살고 있지 않은 텅빈 집입니다. 와 이 집은 엄청 오래됐습니다. 옛날 흙담집에 그대로 돌담하고 쌓아가지고 만든 건데 야 이 오랜 세월을 이 건물이 어떻게 뱉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집 들어가는 입구도 지금 돌담을 막 쌓아놓고 건물이 너무너무 오래됐네요. 이렇게 빈집이 자꾸 늘어나다 보니까 이게 이제 악순환이 되는 것 같습니다. 이제 빈집이 아니고 완전 무너져 내리고 이러다 보면 상당히 이제 동네 분위기가 흉흉하죠. 그래서 외부에서 여기 시골집을 사서 새로운 집을 짓더라도 주위에 이렇게 흉가가 많으니까 새로 들어오기도 상당히 꺼려합니다. 그리고 외부인이 들어오면 시골 사람들은 상당히 배타적입니다. 지금 저기 무너져 내린 건 아마 흙간 건물인 것 같은데 야 지금 뭐 다 무너져 내려가지고 눈에 보이는 거는 색깔의 나무들밖에 안 보입니다. 이 마을은 흙담집이 정말 많이 보이네요. 지붕은 이미 어디 날라가고 없고 색깔에만 저렇게 삐죽삐죽하게 나와 있는데 지금 안채 쪽도 보니까 건물은 뭐 그대로 무너지지 않고 있는데 잡초가 무성하게 자라서 완전히 흉가로 변해 있습니다. 여기는 옆집인데 완전히 뭐 무너져 내리고 아무것도 없네요. 벽체만 지금 일부 남아있고 집은 흔적이 없습니다. 이걸 철거를 한 것 같지는 않은데 이렇게 돼 있네요. 작년에 국회에서 빈집 강제 철거 법안을 만들었는데 아직 통과가 안됐습니다. 우리나라도 이렇게 시골 흉가로 놔둘 게 아니고 강제적으로 이걸 철거하는 법을 만들어서라도 시골을 깨끗하게 해야 새로운 인구가 유입이 될 겁니다. 우리나라 출산율은 세계 최저 수준으로 떨어졌고 인구도 계속해서 줄고 있죠. 그런데 어느 정치인이나 이런데 신경쓰는 사람이 거의 없는 것 같습니다. 시골 빈집 철거하면 보조금도 지급하고 만일에 철거 안하고 계속 방치를 하게 되면 국가가 직권으로 강제 철거하는 법안도 만들어서 정비를 해야 됩니다. 이 마을 한 바퀴 돌다가 유일하게 저 할머니 한 분 만났습니다. 할머니가 치매 걸리셨는지 저보고 어디 갔다 오는겨 그러더라고 그래서 할머니 저 할머니 식구 아닙니다. 이렇게 설명을 하니까 허허 하면서 머쓱한 듯 웃고 지금 내려가십니다. 성격은 лич적으로 ax였던 은혜 열쇼 년